절기상 처서에는 더위가 꺾인다고 해서 처서 마법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처서에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보입니다. 화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폭염과 열대야는 여전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김재웅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밤잠 설치게 만드는 최장 열대야까지. 8월 중순인데도 찜통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기상 입추가 지난 뒤 서울의 최고기온은 역주행이라도 하듯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처서가 코앞인데도 폭염이 기승인 것은 한반도 상공에 겹겹이 쌓여있는 고기압 때문입니다. 상층 티베트 고기압, 중층엔 북태평양 고기압이 마치 소뚜껑처럼 열기와 습기를 가둬 찌는 듯한 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겁니다. 주말을 지나 화요일쯤 전국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구름과 함께 남쪽 뜨거운 공기가 같이 몰려와서 비가 내려도 더위가 가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비가 그친 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한반도 쪽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수에 의해서 약간의 기온 하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수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계속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절기상 처서 무렵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에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